다코마 반 에드문즈 반 추석맞이 세일 백천도 박스에 33.99$, 월드키위 박스에 25.99$, 백도 박스에 29.99$, 신고배 국화 31.99$, 라고 포도 6.18$, 금제비 세일로 천알미 15.8$, CJ 사골곰탕 500드럼 6개 10.99$, 백설헷당면 1kg 5.29$, 들깨 칼국수 수제비 100.99$, 유채나물 2.99$, 오뚜기 들기름 320ml 8.99$, 속고리 9.99$, 에드문즈홍이, 아롱사태 파운드 5.99$, 동태전감 파운드 2.99$, 에드문즈홍이, 굴비 팩에 22.99$, 부고채 유곤수 7.99$, 부산어묵 1kg 4.69$, 챔표 전통 수탈짜장 팩에 3.99$, CJ 배아미 15.99$, 11.99$, 야채과일 세일은 주말 3일, 다른 세일 분노분 목요일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